안녕하세요. 저는 글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오늘은 무엇을 읽을거냐면 네. 오늘 이야기는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에요. 재밌겠죠? 3일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맞다. 어제 제 자전거 새로운 자전거가 왔어요. 아주 파란색인데 제가 거기에 거미그림이 있는지 모르는거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미그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잘하니까 시티커도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뗐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파란색 자전거가 됐어요. 네. 오늘 읽을 차례는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오일을 발르러 가는 중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큰 돌을 어떻게 올리지? 라고 생각이 갑자기 되었어요.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여인들을 네, 그러다 마리아가 거기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분대와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요. 이 소식을 언어 알리라고 말했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여왕과 베드로는 함께 빨리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진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분도 몇 개 없었어요. 예수님의 분도 몇 개 없었어요. 이제 것이실가 어떻게 볼까요? 네? 왕kan이 되었어요. acağım 그때는 예수님의 근육이 있었어요. 요양의 분도를 맞춰줘요. 이 방에 저 시장은 Panmina..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있는 일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하고 귀신을 못 만지고 귀신은 배가 고프지도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배고프다고 했어요 네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걸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소식들을 꼭 전하라고 했어요 내가 3위만을 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하늘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말했어요 다음대로 받았어요 4 5 예수님 내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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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살게요 아 이거 내주세요 원래 거 안 내준다니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 좀 줘 이거랑 이거 좀 제일 많은 거 옆으로 가세요 음 이거요 야 하지마 일부러 여기 벽 색깔이 아까 전에 회색이라서 회색으로 한건데 베드로 옷을 갈아입혀줘야겠어요 핑크색? 주황색 주황색 베드로가 너무 화 색깔이 없어서 좀 마셔볼게요 격차 색깔이에요 와 여기 조그만거는 조그맣게 만들면 잘돼요 조그만거요 조그맣게 잘 아 조용히 하세요 안돼 아 안돼 거의 끝이에요 아니거든요 오 똑똑바끗하군요 심심하다 그레이스는 재밌겠어요 참 재밌겠다 나도 다치노 요고 싶다 하면 안돼요 안되죠 자기가 물어볼까 안된대 저 사람 옷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옷은 아 어떡해 좀비 됐어 아니요 모기 좀비는 갈색인데요 저거 생각해보니 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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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어요 왜 계속 하세요 조용해주세요 아아 죄송합니다 네 색깔이 틀렸네요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네 아 네 아 네 누나한테 약간 눈이 훌렀어요 안 혼났잖아 아하 죄송합니다 어 너무 강하네요 그럼 강한번씩 보여줄까? 으아 됐어 네 네 우와 안돼 이거 왜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걸 했어요 떨어지 빠졌을끼냐 네 이정도만 하면 되나? 뭐 빠진게 있나? 그러게 음 네 이정도 다 한거 같은데 네 다 한거 같네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 빠이 빠이 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